이슈 뉴스. 어서와 한국은 미식가 그린, 갈비찜 흡입, 얼굴, 로마 표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캡처 저작권 뉴스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서와 물결표 한국은 처음이지. 그린이 갈비찜을 폭풍 흡입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에브리언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물결표 한국은 처음. 이즈. 에서 타차라는 그린, 돈, 나빈 등 태국 친구들과 제외했다. 타차라는 친구들에게 한우갈비찜을 대접했다. 그는 태국 음식이랑 맛이 비슷하다. 태국에 양념이 들어간 요리가 많다. 그래서 한국의 갈비찜은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라고 설명했다. 친구들은 갈비찜이 나오자 기대를 품고 맛을 봤다. 특히 미식가로 알려진 그린은 밥에 고기를 얹어 한 입 크게 먹었다. 그는 갈비찜을 극찬하는 듯 얼굴로 맛을 표현해 폭소를 안겼다. 다른 친구들은 태국식 삶은 고기랑 비. 습하고 정말 맛있다. 이거 좋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 라면서 소갈비찜. 을 머릿속에 저장해 눈길을 모았다. lla-enews1.kr 저작권 뉴스와